자, 오늘은 동요 곰 3마리에 맞춰서 탭댄스를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동작들을 이용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 스텝, 스텝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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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, 볼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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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, 볼, 볼 샤프,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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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프, 스텝, 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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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프, 스텝, 샤프, 스텝, 스텝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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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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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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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, 볼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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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, 볼 셔프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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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딕딕딕 셔프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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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누구? 나! 자 어떠셨나요? 다음엔 다른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I don't like it